크리스천, 박신혜, 최태준의 임신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이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박신혜, 최태준, 4년 열애 끝에 결혼, 임신까지 겹경사. 박신혜, 최태준, 임신과 결혼. 오늘의 양식, 시편 128편 3절.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박신혜는 누구인가? 출생 1990년 2월 18일 31세 광주광역시. 신체 168cm A형. 크리스천, 박신혜는 기독교 5대 집안입니다. 박신혜 종교, 기독교. 데뷔할 때도 교회 선생님이 그녀에게 오디션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고향 광주는 과거 남장로의 선교지로 광주의 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강동구 성리동 소재의 오륜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오륜교회에는 탤런트 이성경, 송재희도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 최태준은 누구인가? 출생 1991년 7월 7일 30세 서울특별시. 신체 183cm 68kg. 최태준의 종교도 역시 기독교입니다. 2016 KBS 연예대상 신인상 수상소감 중 하나님을 언급하였으며, 이전에도 2014 MBC 연기 대상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박신혜, 최태준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 박신혜와 최태준이 결혼과 임신이라는 겹경사를 맞이했는데요. 박신혜 소속사 솔투엔터테인먼트는 11월 23일, 박신혜 배우와 최태준 배우 두 사람이 행복한 백년가학을 맺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을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로 만남을 이어오던 두 사람이, 2022년 1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박신혜 임신 소식도 전했는데요. 소속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인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신혜는 팬카페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박신혜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제에 오는 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며, 인간 박신혜의 부족한 모습들까지도 감싸줬던 사람과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 기다리시지 않게 하루빨리 멋진 배우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손흡의 사이인 두 사람은 2017년 연이로 발전, 2018년부터 공개 열혈 중이었으며, 1990년생 박신혜가 최태준보다 한 살 연상입니다. 박신혜, 최태준의 사랑 이야기 박신혜, 사랑하는 최태준과 잘 만나고 있다. 결혼, 언젠간 해야 할 일. 박신혜는 최태준과는 잘 만나고 있다며 질문을 하면 웃어 넘길 뿐이었는데, 사실 질문을 받기 전에는 공개 연애 중이었던 것조차 까먹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결혼에 관한 질문에는 결혼하기에는 아직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닮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꿈이었다며, 연애와는 무관하게 결혼은 언젠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신혜와 최태준은 2018년 3월, 열혈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 스타 커플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시 박신혜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박신혜에게 확인한 결과 평소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던 박신혜와 최태준은 2017년 연말부터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을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태준 소속사 역시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지난 연말부터 연희로 발전했다며,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인들과 만남을 함께 가지는가 하면, 이후 또래 연인이 하는 평범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등의 모습이 관계자들 사이에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각 소속사 역시 두 사람 만남을 예쁘게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신혜의 데뷔 데뷔는 2003년 이승환 뮤직비디오 꽃입니다. 박신혜는 본래 여자 경찰을 꿈꾸었으나, 어릴 적 모습을 남겨두고자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수 이승환의 팬이었던 교회의 선생님의 이승환이 운영하는 드림팩토리 클럽에서 공부한 뮤직비디오 오디션에 보냈고, 그 뮤직비디오에는 발탁되지 못했지만, 다음 앨범인 꽃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인을 맡으며, 드림팩토리를 통해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박신혜는 본래 가수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여러 여건상 연기자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이 선택은 성공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SBS 수목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어린 한정서 역으로 연기자로 데뷔하였고, 여기서 포텐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SBS 드라마 미남 이신혜에서 고미남 고미녀 역을 맡았고, 드라마와 함께 그녀의 남장이 일본 및 중화권에서 데이트를 치면서, 아시아에서 그녀의 인지도를 올리며 아시아 여신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TVN 워라드라마 이웃짐 꼬미남에서 여주인공 고등미역과, SBS 수목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여주인공 찬성 역을 연기했으며, 이를 계기로 강화된 한류스타의 입지를 바탕으로 여배우 최초로 아시아 투어를 하며, 아시아에서 대세인 한류퀸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 피자카드 모델이 되었고, 광고 시기에 맞춰 방영되었던 SBS 수목드라마 피노케오에서 여주인공 최인하 역을 연기했으며, 이 작품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SBS 워라드라마 닥터스에 출연했는데요, 박신혜는 닥터스에서 극중 유해적력으로 또다른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냈으며, 드라마로는 1년 6개월 만에 복귀로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등 매회 1위를 놓지 않았으며, 대흥행에 성공하며 박신혜의 위험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AAA 시상식에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중국이 사랑하는 한국 광고모델 여자 부문 1위에 오르는 기업을 투했습니다. 박신혜의 대표 친구들, 첫 번째, 배우 고아라 친구 고아라와 공통점 1. 둘 다 1990년 2월생이고, 2003년에 데뷔했습니다. 2. 둘 다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고아라는 경남 진주 출생입니다. 3. 둘 다 중앙대학교 영국영학과, 08학번 출신입니다. 4. 기독교 신자의 두 살 토울의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 5. 고아라와 박신혜는 경쟁상다가 아닌 친구라고 답했고, 박신혜 역시 고아라를 포함한 90년생들 모두 리스펙한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 배우 강소라 박신혜는 배우 강소라와 생년월일이 같으며, 생년월일이 똑같은 것 외에 이들은 혈액근과 키도 똑같습니다. 3. 덕분에 친구가 된 두 사람은 2015년 서로에게 생일선물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3. 옥태견, 이용기 등 남사친 이용기, 옥태견 등 남사친도 많은데요. 참고로 두 사람 모두 닥터스 촬영 현장에 커피차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4. 다시 한번 박신혜님의 임신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5. 박신혜, 취태준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6.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6.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7.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7.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